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촬영해놓거나 보관한 영상이 손상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튠킷 비디오 리페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튠킷 측이 할로윈 기념으로 매일 1,000명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디오 리페어 무료 배포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 엔터 이메일 어드레스에다가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서밋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무료 라이센스 증정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뜨죠. 이제 여러분이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등록한 이메일에 받은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제목이 튠킷 타임 리미트드 기브웨이 폴 비디오 리페어의 메일이 하나 도착했을 겁니다. 메일 내부 내용을 확인해보면 라이센스 코드와 라이센스 이메일이 적혀있고 그 밑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링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평생 무료가 아닌 1년짜리 라이센스이며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해요. 대신 기술 지원을 제외한 무료 업데이트는 지원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